리허설 한번 가볼게요. 둘, 셋, 끝! 플레이 덤넘 지금부터 생기면서 나의 그 날을 말리지마 플레이 덤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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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넘 둘, 셋, 끝! 저희가 촬영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비가 와요. 어떻게 하죠? 저희 지금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딱 시작을 하려고 리허설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버려서 지금 다 멈춰있어요. 첫 촬영부터 쉽지 않네요. 근데요, 비가 안 오는데요. 우리 내려가면 춤출 때 비가 올 것 같아요. 올라오면 그치고 내려가면 액댘 약간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의 섹시도 있어야 하니까 약간 젖은 모습? 땀인지 비인지 모를. 아, 웹한 모습. 왜냐면 또 운동을 하니까 땀이 나잖아. 과연 우리의 플레이 덤 촬영은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비야, 그만 멈춰줘! 멈춰! 멈춰! 잠이 잘 안 깨네요. 딜레이 되는 동안 오늘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차에서 쉬는데 통통하게 부었네요. 비... 저희가 비가 와서 지금 촬영이 한 3시간 정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차에서 좀 쉴 멤버들은 쉬고 그러고 그렇게 쉬다가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쉴 때 뭐 했냐면요. 진우 형이랑 세빈이 형이랑 셋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막 베스트 일레븐 짜기 이런 거 해가지고 형들이랑 막 축구 선수 이렇게 베스트 일레븐 쓰면서 막 그걸로 토론하면서 2시간을 때웠답니다. 그리고 다시 촬영이라서 지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보세요. 누가 물고 갔어요. 벌레인 것 같거든요? 갑자기 어떤 벌레가 물고 갔어요. 잡아주세요. 네 네 모이스 윙! 다! 싱크가 아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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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등장 밖에서 테니스 parle기 아직 모르는 것이 좋겠다 와! 잠깐만! 솔직히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덥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을 찾아야 된다 슬슬 더워지거든요? 해가 뜨고 있어서 아마 몇 명도 여기로 올 거예요 차에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오늘의 아이템 아메리카노와 폴라로이드 카메라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팬분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랑 필름을 보내주셔서 너의 메일을 기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뭔가 저도 남겨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오늘 촬영 현장에 챙겨왔어요 필름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껴 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런 아이들이 이룹이 그 아이들이 있어 근데 지금의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저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묘기를 보여드릴게요. 묘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내 손에 들어오는 마술. 아 나랑 놀 사람! 덤드덤 덤드덤 덤디디기 덤. 내 구해줘. 와 오 오. 널 알게 된 순간.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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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오! 플레이 덤디기 덤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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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플레이 덤디기 덤덤. 헤이 헤이 헤이. 집에 갈 생각은 마. 아우! 덤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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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플레이 덤디기 덤덤. 헤이 헤이. 헥! 플레이 덤디기 덤디기 덤디. 오메가 X 첫 정규 앨범 возьмет. 타이틀 곡 플레이 덤 뮤비 촬영 현장입니다. 그러나 진심적으로 돌아다니기가 오메라를 찾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기 자연관인 거죠? 앞에 반사되는 건물이 있는데... 햇빛이 없겠죠? 장를 hear you. 이 소품은 제가 이번에 멤버들을 깨울 때 쓰는 거라 인트로 첫 시작할 때 플레이 할 때 쓰는 소품인데 굉장히 가지고 싶어요 몰래 가져가려고요 경쟁에는 관심이 없고 이 게임을 계속 즐기자 라는 그런 내용의 뮤비라서 재미있게 찍고 있습니다 컨셉이라기보다는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컨셉은 약간 청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청량입니다 청량 뮤비 촬영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조 2단계 2단계 3단계 실 건 오메가 이스터 첫번째 정규영원 플레이덤 1위차 뮤직비디오가 끝났습니다. 뭔가 다 끝난 기분이긴 한데, 아니에요. 아직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24시간 꽉꽉 채웠어. 진짜 재밌었어. 그러네. 하루 종일 테니스장이 있으면서 평생 테니스장 갈 시간. 하루에 다 보냈어요. 한 장소에서 많은 구도를 찍으니까 신기했어. 내일은 얼마나 많은 구도를 찍을지. 오늘 1위차 힘들었지만, 진짜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큰형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회장님. 근데 진짜 이거 비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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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빈이 촬영 안 끝났어요. 아, 맞아. 케빈이 혼자 택시 타고 넘어오는 걸로. 케빈아, 수고 많이 하시고. 트램펄린 날아올라 찍어야 됐어요. 트램펄린 날아올라. 그러니까 벤티 정도는 불러주세요. 솔직히 케빈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소리 질러! 여러분들 저희 그럼 2일차에서 뵙는 걸로 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부끄러웠다 진짜. 2일차에 봐요. 안녕! 여러분, 장난이에요. 저희 기다릴 거예요, 알죠? 안녕! 나 안 기다릴 건데. 안녕! 케빈이 안녕! 케빈이 안녕! 탄천 종합운동장. 탄천? 어. 여기 왔는데, 이 블러드가 마구마구 솟네요. 피가 마구마구 솟네요? 어. 이 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이. 오! 또 축구 경기장 아니겠습니까? 진짜 축구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와, 대박. 그래서 내가 축구공을 주문했거든요. 2시인데요? 아니, 모르겠어요. 여기 1시에 빠진대요. 아, 점심시간에 빠진대요, 저희가. 밥 안 먹고 하려고요. 저희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어제 테니스 치면서 쓸데없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아, 근데. 땀 흘리고 수정 받았잖아. 아니, 넌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빨간 수정만 보면 땀 줄줄 흘리면서. 최대한 열정을 쏟으면 뭐든지 음하는 거예요. 형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땀 안 흘리는 거야. 춤출 땐 잘 안 흘리던데. 얘요? 네. 먹을 때 더 많이 흘려? 열정을 더 많이 흘려. 이게 맞아. 나는 춤 한 시간 추는 거 땀이랑. 먹을 거 한 입 먹은 거 땀이랑. 열정은 거 한 입 먹으면 바로 그거에 굴복해 매운 음식이. 오, 네. 오메어라이티네. 아, 야, 어쩌야. 어제 손 알 안 비겼어? 나 테니스 쳐가지고 알 엄청 비겼어. 나도. 너 진짜 약골이다. 그거 말이래. 형아. 내가 여기 오면서. 여기 손 아프다고 했잖아. 테니스 이것 때문에. 와, 어쩌지 그게 약골이지? 형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아파요? 그냥 다 아프대. 그냥 심이 되고. 형아. 안 아픈 곳을 하는게 더 빨라 우리 예찬이는 뭐야? 정착없이 떠들다가 스친 예찬별 뭐야? 자기 찍어주길 바라고 있는거 같은데 절대 돌리지 마세요 절대 돌리지 마세요 자켓에 걸쳐있는거 왜 이렇게 빼주고 싶지? 얘들아 예찬이 막아 못들어오게 3초 있다가 종료해주세요 들어오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3 2 안녕 파이팅 파이팅 안녕 이제 씬 넘어가네 여기 좋아 줘 мож을 좋아해주세요 선생님 잘 담아줘 네 소녀 자꾸만 고민이 돼 그냥 달고 달고 오늘은 Whatever you want 진짜 미안해 비하인드킴이 와버렸어 아악 얘들아 어떻게 돼? 아 나 어떻게 못해 아 아 이거 샀어요 세일이에요 저렴하네 잔디는 훼손될 수 있으니 내리세요 배워주세요 야 밀어 터무다이도 네 이거는 온센티러 컷으로 다 나왔어. 근데 컨셉 잡는 거 같아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보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다시 오 독서 독서 하시네요 이랬는데 진짜 바꾸럽네요. 책을 입고 있었고요. 생각보다 교양이 있는 남 사람입니다. 저게 잘 못하는 거야. 플레이 덤디디 덤덤 플레이 덤디디 덤덤 집에 갈 생각은 나 덤덤 플레이 덤디디 덤덤 플레이 덤디디 덤디디 덤덤 플레이 덤디디 덤디디 덤덤 플레이 덤덤 밤더 KIRY 열심히 single rib을 하고 있는 trop江이다. 다둑이 형 노래 지금 개인 이미지컷 촬영 중인데 약간 좀 제 파트가 자연스럽게 놀아야하는 애라는 브런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놀라고 하면은 더 못놀겠어요 그래서 더 어색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못놀겠지? 놀라고 하면은? 우리 케빈이 잘해 약간 그 초록요정 같아요 초록요정 풀숲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약간 숲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약간 그런 초록요정 같아요 귀여워 예쁘고 좀 더 진하게 하실까요?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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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에 에 이렇게 벽에다가 테니스를 치는 운동을 스키치? 스키드? 스키디? 이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 운동의 유래를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감옥에서 만들어진 운동이라고 해요. 교도소에서. 이제 거기다가 헬스를 치면서 놀다가 그렇게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스키치? 뭔지 아시죠? 그걸로 발전이 돼서 요즘 현대에 있는 사람들도 즐기는 운동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그렇게 들었어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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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플레이 덤디기 덤덤. 플레이 덤디기 덤덤. 집에 갈 생각은 나. 덤덤. 플레이 덤디기 덤덤. 플레이 덤디기 덤디기 덤덤. 이틀차 시작한지 별 4시간 정도 된 것 같고요. 개인 씬을 드디어 찍었는데 세트가 일단 너무 예뻐요. 제가 뭔가 인테리어가 딱 제 스타일이어서 소파도 너무 편하고 진짜 잠들 뻔했어요. 색감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드루테일은 좀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코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표정 연기들을 좀 리얼하게 해왔어요. 감독님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단체 이미지 찍고 레드 차카라에 찍고 이미지 입싱크 군모 이렇게 찍으면 이제 오늘 끝나는데 마지막까지 화이팅. 더 올려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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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 후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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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 지금부터 make me feel so high. 저 하늘 끝까지 say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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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디기 덤덤. 날아올려. 널 알게 된 순간 정신이 나갈 것 같아 봐. 미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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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야. 페이 덤디기 덤덤. 페이 덤디기 덤덤 덤덤. 집에 갈 시간이야. 덤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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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플레이 덤디기 덤덤. 헤이 헤이. 플레이 덤디기 덤디기 덤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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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웠습니다.